참달의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% 정도로 꾸준히 품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또 최근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거나 산도를 낮춘 품종이 개발돼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.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참달의 수확이 한창입니다.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농가에 보급한 골드원 품종입니다. 기존 품종보다 30% 이상 크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품종이라 농가의 효도 품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이번에 첫선을 보인 품종은 레드비타와 감록입니다. 레드비타는 기존 품종보다 비타민C가 2배 정도 많은 140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한 개만 먹어도 성인 하루 비타민C 권장 섭취량 100mg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. 감록은 당도를 14브릭스에서 18브릭스까지 높여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합니다.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소비자 취향에 맞게 저희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준비를 해온 겁니다. 농촌진흥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참다래 품종 개발을 시작해 지금까지 21개 품종을 농가에 보급했습니다. 다양한 참다래 품질 개발로 국산 품종 보급률이 30%를 앞두고 있습니다. FT애로 외국 과일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품종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YTN 오태인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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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